자 매진말로 마무리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만개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에 가장 우수한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하나뿐이다. 알려진 바와 달리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도 원조 비트코인에서만 정상 작동한다. 그리고 알려진 바와 달리 지금까지 나온 다른 모든 블록체인이 약속한 비전들 모두 비트코인에서만 가능하다. 또 알려진 바와 달리 다른 어떤 블록체인보다 처리속도가 빠른 것이 오히려 비트코인이다. 알려진 바와 달리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란 이름으로 거래되는 코인은 원조 비트코인이 아니라 핵심 설계 유전자가 변경된 짝퉁이다. 이름만 비트코인인거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제가 말씀드린 원조 비트코인은 사토시 낙가모토가 최초 설계한 비트코인 즉 비트코인 SV이다. 네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